검사 진짜 권력을 누리는 검사는 정말 없을까 뭐 한강식 검사 알아? 걘 또 딱 나오지 않습니까? 재미있네 대수야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야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야 대수야 그럼 이 라인만 잘 타잖아? 고생 그치야 우리 촌놈들이 X나게 출세였다 너 왕 한번 해라 오늘 완전 놀아보자 준비하겠군 우리가 기획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정말이지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았다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